그동안 일명 나쁜 아빠들, 배드 파더스로 논란이 일며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의 압박이 컸었죠.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이들에게 지원금을 되돌려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아노를 곧잘 치던 딸은 양육비를 압착같이 벌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전남편의 도움 없이 버텨왔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금은 생활비 걱정이 앞섭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돌아온 거는 그냥 병든 몸, 진짜 병든 몸. 3년 전에 당 수치 조절이 안 돼서. 이런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주는 선지급제가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만 9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조회해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